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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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미를 지고x2 지고x2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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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선수들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자 던지고 오우! 파출을 못 냈어요 네 지금 채민 선수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아! 월드 클래스 아! 오! 침 내렸어요! 다리 뺑기 싸움을 할지 자 2차 2차! 네! 자 적대 승부 자자 승부! 버리버리버리! 와! 앙크리! 한 번 보여주세요!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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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킥! 백업이 좋아요! 와! 진짜 막 이랬어 먼저 날려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맥주라! 맥주라 칼리 칼리! 칼리에요! 상대는 칼리! 와! 와! 야 이거 칼리 노원 칼리 노원에 그런데 화리다가 화킥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디구 선수는 세 명이거든요 하나! 와! 헤드라인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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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빠르 걸 겁니다 빠르 걸 거예요 아! 옆구리 이가 추락한 지점 주변에 있는 굴곡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독특하게 저 위치를 선택을 했어요 네 포옹! 와! 레이닝 기가 막히요! 화킥! 자 체력 좀 더 빠졌습니다 칼리 뒤쪽으로 아! 무너졌는데 잘 어우러진 느낌이 들어서 글로벌이틀 느린 거 어어! 사실 자기장이 원망스러운 춤이 되게 많아요 아! 고춧가루 이렇게 네! 엔더가 자기장이 네 나 이거 자기장 좀 너무한다 자 펌으로 가 지금 라팔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워우! 이거 싹쓸이 싹쓸이 남았네요 어제는 투 프레이스 게이밍 지금 비는 작업 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우! 이제 남은 선수 3명이요! 오우! 데스페어 그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라요 혹시? 네 자 여기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들어오는 등등등등 네 여기서는 오 백업 여기서는 코 들어가 자 야차 온전 남았어요 야차 온전 남았어요 야차 온전 남았어요 얘 질구도 얼어보이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자 렘바 선수 기저중인 상황에서 네 데스페어 선수가 지금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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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 어느 쪽 자 야차가 지옥으로 데려가야 돼요 네 데려가네요 ssen! 야차! 메소드 선수 정리해줬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은 상황이겠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담은 벌써 7킬이거든요 어 화랑와봐요 화랑와봐요 소리 듣고 와요 너무 많은데 예 여기서 쌌지 어 근데 야자수 야자수 밑에 있었어 이거 못 빠졌어 이거 못 빠졌어 그냥 화랑 아아악 아아아악 위치가 둘둘 자리잡으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넘어 버텨 아하 이즈니 누웠고요 람보우 들어갔고요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왠데 한번 한번 버텨야 된다 대박이야, 오오오오 3대 4대 1 하나 좀 남아 있는 상황이 io случай틈 모모 수빈하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 그래도 쉐도우 바로 누웠어 아와와rend dass! 술탄 송금 definitely 자, VRL 으로 입장에서 마무리 하 både 하얀 병 utveckling 박ャ爾 로가 뜨거워 뜨거워 뜨거어 자 데미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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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브이알룩 기블리 크리핑과 아프리카 프릭스는 지금 잡아내면서 22점 가져갑니다 브이알룩 기블리가 북진하는 타이밍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 2 두 번째 매치 미람에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경기를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장면에서 나왔거든요 착용한 거 버린 것 같았거든요 추적해야 돼 바로 찾죠 너무 티나요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다고 포지션이 심상치가 않아요 되는 날이네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보여요 아직도 보여요 아아아아아 진짜 잘 끌어내네요 머리 패있네 오우 야야야야 더블 K요? 더블 K요? 더 생긴 수 있네요 와 투하트 추적 투하트 선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에덴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아아아아아 자 스타덤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 양쪽 양각 자 슈프탄부터 한번 섀도우는 아웃했고요 자 차량 세워두고 아 그리고 VR룩이 불빛 라파엘 돌지를 잘 받아두고 있고요 자 여기 한쪽 와 안되네요 스타덤 이러면은 메랄드 선수 혼자 남은 것 같고 싸워볼 수 있죠 어? 여기 살펴볼 수 있는 위치가 걸린대다가 이렇게 자기장 여신도 할텐데요 달리는것 좀 확인했고 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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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류탄이 될거예요 이게 시류탄이 될거예요 하나 더 엔투드 여기 AFK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데 소리 소리 듣고 수류탄 부터 네 찬다고 산이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김곤이 김곤이 머리 위로 오후 위험했어요 네 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뒤에 있는 미키도 앞으로 나와서 쏘지 않을까 했는데 오 예 맥조라 화틀 당했고요 2명 남아있거든요 여긴 4명 엔투스는 기가 없어서 하나도 없두고 좀 무조건을 지지된 그런 전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성장이 그래도 퀸이로 겐기량으로 승부 보면 되거든요 안될 것 같은데요 성장들 케일도 기절 아 역시나 치명상을 입혔어요 또 뺏겼어요 뺏고 뺏기는 싸움이 능선 싸움 미라마 싸움 차량 확보 이런 것들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리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배치 끊어요 끊어요 스피어집 상하려고 크리스 집중력 엄청난데요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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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요 태형이 위킹이다 그거를 막았는데 위킹은 옆에 있었어요 하나가 더 치킨팀을 한가름 줄 수 있네요 민설 잡아주면요 오늘 폼도 좋거든요 자 들어오면서 여기 하민이 고춧가루 근데 하민 위치는 아는 것 같은데 위킹이 가능하죠 안되나요 안될 것 같네요 전화 끊어내고 있고요 프린스와 다이노 남아있어요 기절 스택이 많이 쌓여있었고 위킹도 오늘 아웃더크 크리핀 크리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전하면 이거 자 들어가면서 여기 프린스 1등 아수라가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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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리핀 11킬 아수라 조선킬 마리아 킬까지 가져가면서 21점을 확보합니다 아 그리핀 언제 경기력이 계속해서 터지나 궁금했었는데 사실 아 에이 투 세 번째 매치 오늘의 마지막 미라마입니다 비행기 경로부터 보겠습니다 후에 로토를 시작으로 알칸타라 쪽으로 가네요 5시에서 11시입니다 접치는 팀에게 아 박찬 선수 차량 타고 와서 밟아서 끝낼 준비까지 메소드 나무와 싸우고 있어요 진기병기 개인기 조차 완벽한 조차 나무위 나무와의 싸움에서 무승부 채빈 선수 스페로 오우 야하 스페로선 스페로선 오우 오우 깔끔합니다 스페로선 마이 네임 오우 하트 좋았네요 네 네 오우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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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버 럭키스리랑! 와! 랩벌! 선수 정했어요. 그냥 건물에 붙어. 와 이거 진짜 선수들의 수사에 보는 재미가 있는데 심줄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탈! 아! 선수도 올렸죠? 자, 그러면서 아! 캣수련이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봐주고 못 움직이게 하고 예술을 택할 때! 맨할 때! 잡아내면서 1캐추가 아키스터뜜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약간 낮은 지역인... 아아! 아아! 지금 두 팀을 동시에 기대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리고 라베가가 쏙 빼먹고 기대를 싶은데요? 네, 김동준의 설계는 커드로 지수 보이는 브이알루! 눈 가리기! 지금 속박탄! 나도 맞고 너도 맞자! 자, 같이 가자! 아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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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 또 있어! 어클! 자, 브이알루 기물리! 다 이익이 투추 들끓어내고요! 나는 여한이 없다! 난죽택? 난죽택? 난죽택인가요? 스루탄 하나 남았습니다! 스루탄! 아, 이 킬도! 자기단에 뺏길 수 없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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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브가! 브이알루 기블리! 13킬 23점! 마지막 점심까지 해결! 자, 람브가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진짜 난이 바짝 서 있는데요! 브이알루 기블리! 1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까지! 1라운드 스타로드 선수와 스타로드 선수입니다. 이 전황에 대한 진단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당할 것 같은데요. 둘 다! 이거 늦지네! 제대로 당했어요. 선광탄? 이건 어쩔 수 없었고요. 스피어가 근데! 스피어가 근데! 마이네임 이즈 거우입니다! 스피어! 람보선은 비켜두었고 주변 스프레우 선수는 뛰고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일제사격 골이! 제니스는 칼리가 살아났고 라베가 만만치 않죠? 제니스! 안트롱까지! 안 밀려요. 대스페어 선수를 이거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데미지 절반 들어가고! 세 명이 들어오니까 내로 한 대 맞았고요. 오! 타이밍이 엎드려서! 와 이거 놓쳤네요.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붙죠. 발소리 듣고 아 이거 체력 많이 잘 좋았네. 이거 다 뺏겼어요. 근데 아프리카프릭스 아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수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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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탄! 수루탄! 민수! 싹쓸잉! 가져가면서요. 수루탄 한 방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네네네. 알고 있어요.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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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라이드 선수 누워 있는데요. 여기서 한이아 선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오! 자 그리핀이 APK 무너지고 뺏었어요. 뺏었어요. 위키드! 위키드! 대박 쳤어요. 대박 쳤어요. 스마트 플레이! 위키드! 계속 강 나오죠? 헐크! 포탑 플레이를 완벽하게 했고! 궁이에 쓰지! 그러면 스타로드! 오! 못 잃고 있어요! 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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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단품들이 언더! 야 그리핀! 반격에서 왔고요. 나잇! 기절시키는 바람이에요! 엔투 세이스! 영향력을 미쳤어야 되는데 레서드가 아까 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던져요. 거기 있지! 위치 위치! 여기구나! 오! 오! 정확해요! 정타! 정타! 하영명 코스 계산을 정확히 냈습니다! 이것도! 그냥 볼 때 1대0 3대0 완승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오! 오! 지앤엔투스! 그렇게! 깔끔! 깔끔하게 좀 장안했습니다. 이 성장이 선사 수류탄 한 방 인두 선사 도는 블랙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19점을 가져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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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섯 번째 매치 데이투의 마지막 경기 에란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천주예요! 승부의 상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디스 이즈! 배틀 로얀! 살아남는 게 생존하는 게임이 더 확실해 앞이에요 2조로네요! 이렇게 반드시! 말하기가 무섭게! 무당 좀 말대로!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디어 퍼스! 아이고 안 돼요! 누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당연히 시작! 아아! 두 명! 잡혔는데요 프린스! 아아 왕자? 자 기절 중 여기서 지금 종료되고 있습니다 다 쳐내고 아니 조개 지금! 야 이걸려? 잡으러 좀 파괴할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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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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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어요 타이밍 타이밍 어! 투창무기 들고 아잇 이게 아잇 걸풀 아잇 네 어우 진입을 쳐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 오! 야참! 아! 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네 오! 이것도 잡아오기 딱 좋죠? 이 정도면 아 지금 재정전 필요해서 네 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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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AY 오! 와우! 오!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또 한이 됐습니다 여기 싸움 났다며? 나도 끼워야지 한이 남았어요 아 갔네요 요즘 선수들이 다른 팀들 간에 스피어 민성 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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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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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탐 라인 3명이에요 3명 수류탄 수류탄을 잡아야 돼요 멘탈? 멘탈 아 이거 구둠다리 하면서 도망가요 수류탄 아 이거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수류탄 미디안 마무리 킬까지 이어지나요? 킬했어요 시키 선수가 고개를 못 내밀어요 지금 여기서 백오버 이렇게 전면이에요 남겨놔서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5명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선조 랜덤박스 아수라 이 저 아수라에게 어 이거 조상길 아수서 도마 기절당했어요 근데 이거 하늘이 준 선물인데요 수리탄 조금만 옆으로 왔으면 자 헐크! 헐크 이거를 번지지 않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왔어요? 아 헐크! 멘탈 혼자 혼자 멘탈 여보 멘탈 자 하나하나 나겠죠? 아아 썼으니까 APK이한테 쓴거거든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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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오 싸우러 2명 기절 자 다 Fighter 위키로 미키 버 southwest 와! 민성 선수 오늘 감격 커지고 네 와아 VR로 기블리가 몇 점인지 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